나는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린다 한 달에 한 번 약 일주일 가량 나는 다른 사람으로 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이거 대체 뭐야 그래? 전세계인데 너야 너라고 너 맞아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어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물이고 부리고 바람이면 빛이자 어둠이다 그거 지금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? 뭘 것 같아 설마였는데 진짜 병이 되세요? 처음 듣는 소리야 진짜 처음이야 진짜 하 진짜 이런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? 아니라고 그런 장르 피곤해서 안 좋아하거든 여기 보는 사람 많다 드디어 도깨비와 도깨비 신부가 만났네 운명이지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신이 있다면 신을 신이 있다면 제발 그 누구에게도 빌지 마라 신은 듣고 있지 않으니 가서 물어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오직 도깨비 신부 말이 그 검을 뽑을 것이다 검을 뽑으면 무로 돌아가 평안하리라 엉망이라도 그 취소를 할 텐데 뭘 그렇게 잘못해서 왜 하필 나일까 이 삶이 산이라 생각한 적도 있으라 결국 나의 생을 버리었다 그 누구의 죽음도 잊히지 않았다 진짜 나랑 똑같이 아픈 사람이구나 넌 그저 원칙을 어기고 인간의 생사에 관여해서 생긴 부작용 같은 거니까 어떻게 말해도 그렇게 진짜 재밌었어 어떤 시간처럼 여전히 내게 머물러 외로움 꿈이 길었던 날들 살며시길 대순별 나 어떻게 찾았어요? 그냥 들린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뭐 그런 거 운명 같네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럴 필요 없어 나 이제 여기 곧 떠나거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검 좀 뽑아줘 지금 안 할 건데요 뭐라고? 당분간은 좀 힘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가 원하는 게 뭔데? 그 돈, 집, 보석 뭐 그런 거?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그냥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? 그렇게 들렸어? 아 미안 물어봤다는 게 그 맛 톤이 높았다 그치? 좋아요 사과 받아줄게요 올해의 여우주 영상 올해의 여우주 영상 올해의 여우주 영상 너의 지구를 찾아서 한세계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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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오 나 이젠 누구냐고 안 물어보네 일부러 그랬지 오늘은 어디 가서 잘 건데 그 꼴을 하고 집에는 못 갈 거고 우리 접대만 한 사우나 가는 거야 내일은 오늘은 내 방에서 자 자자고 하는 건 없다는 의미일까 그냥 막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잘 됐어 그냥 한 번 자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? 아니야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지낼 거야 빨래 탈수 다 되면 놀기나 해 어머 왜 안 돼요? 되죠? 그 아이의 웃음은 하루 중 가장 화창한 옷이 되지 엄청 예쁘네 나물 다 묻었는데 보일 텐데 불만 있으면 얘기를 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질내는 거야? 아니요 흘리기가 좀 있어 시간 괜찮지? 용건만 하시겠어요? 제가 지금 신이란 신은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빨리 그 검 뽑아 검 뽑고 무로 돌아가 네가 무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 세계가 죽어 걘 네 검을 빼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어 아니 네가 그 운명으로 태어나게 했지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사라져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때문에 검을 안 빼면 그 아이 앞에 자꾸 죽음이 닥쳐올 거야 아 미안 아니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이제 더 이상은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해주라고 해 내 검을 뽑지 않으면 네가 죽어 자꾸자꾸 죽음이 닥쳐올 거야 살 확률은요? 어이없어 미안해 진짜 어이없어 너 안 죽어 안 죽게 할 거야 내가 막을 거야 내가 다 막을 거야 미안해 이런 운명이 끼어들기 위해서 아니라도 돼요 나 때문에 곤란해질 거예요 네 손 절대 안 놓을게 약속할게 그러니까 남지도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사람일지도 모르니 도망 안 가야죠 나 한 세계야 도망치지 말라는 말 못 지켜서 미안해요 도망치지 말라는 말 나 못 찾을 거예요 난 이제 한 세계가 아니라 사라지는 여러 얼굴로만 살 거니까 계약서 기억나죠? 마지막 조항 원래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였어요 그니까요 현한테 처음 따라 들었던 도서관 문 근처에도 없고 두 번째로 소환 다 해도 공원 근처에도 없어 사실 범인은 나야 내가 다 얘기했어 검 뽑으면 네가 죽는다 네가 검을 빼면 그 자는 먼지로 바람으로 흩어질 거야 이 세상 혹은 다른 세상 어딘가로 영영 어딨는지 모르겠어 천천히 빠진 아니었어도 못할 게 없었는데 그 아이는 하나 못 찾겠다 내가 가진 게 다 못 잡을 질모가 없네 한참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 두 눈 들여다보면 나는 알아요 그대를 느끼죠 나에게로 걸어온다 죽음이 나에게로 걸어온다 생으로 사로 너는 지치지도 않고 걸어온다 서럽지 않다 이만하면 되었다 된 것이다 나 그댈 위해 나 그댈 위해 나 그댈 위해 간직해 온 짙은 숨결 그대에게 닿기를 감사합니다 바래요 사실 저 도망가는 거 싫어해요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허접지 뭐 내 꿈속에서 나비가 된 건지 나비의 꿈속에서 내가 된 건지 꿈 아니야 내가 다신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 없어 겁 안 먹는 거 보니까 보여줘도 될 거 같아서 내 동거인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나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나랑 나는 이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날이 좀 적당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계속 눈부셔서 하는 말인데 또 날이 적당한 오늘은 이 고려 남자의 신부가 되어줄래 자신 있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도 돼요 내가 잡으러 갈게 끝까지 잡으러 갈게 오직 나 그대가 내 맘 흐르는 하늘을 바라봐줘요 왜요? 이상해요? 엄청 예뻐요 멀어지진 말아줘요 하루하루 같은 이곳에 남겨줘 죽으면 멀리에 있는 것 같아도 항상 가까이에 서있고 우리가 눈치채면 어느새 곁에 붙어 서있다 도망칠 수 없이 그러니까 말해야 한다 한 세계로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여보세요? 너무너무 사랑해요 운명은 내가 던진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우린 운명이에요 아주 나쁜 운명 지덕희도 못 대신에 질문해 운명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다 반드시 너여야만 했다고 지덕희도 슬픈 대답을 했구나 인간의 희생은 신이 계산할 수 없는 영웅이고 내다볼 수조차 없겠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?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꼭 꼭 꼭 와야돼 백년이 걸려도 이백년이 걸려도 기다릴테니까 꼭 그냥 대신에 왠지 아 아 아 널 품기고 전할지 못했고 내 몸을 찬양으로 찬란한 곳에 작은 숨결로 닿은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혼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나랑 데이트하자 한색의 남자친구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은 도깨비 신부 여기에 잠들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무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그날 기타 누럽잖아 누군가의 눈물 속을 영영 걸어왔다 던프가 찍어주는 건 처음이야 뭐 사진 한 장 찍는데 사연이 이래서 사진 찍고 죽겠냐 그날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보는 거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달아버죽고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이 눈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겨 다시 나를 부를 때 나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했다 그러나 사랑은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다 사랑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사랑은 사랑을 대신하여 싸우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것이다 내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컷! 오케이 백년에 한두 명 전생과 같은 얼굴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정말로 나 알아볼 수 있어요? 내 처음이자 마지막 도깨비 신부 내가 책임질게 평생 영원히 다šia 공사를 가지고 내가 secrets 내가 믿을 하는 곳 내가 Gent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